천안 아산지역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할머니 한 명이 거리를 서성거리자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보행자의 행동을 분석해 단순하게 알려주는 기술을 뛰어넘어 보행자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천안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손을 잡고 개발하기로 한 기술은 예지형 보행자 안전AI 기술. 인공지능이 방대한 보행자 행동을 저장한 뒤 이를 토대로 실제 사람과 화면 속 보행자의 행동과 비교 분석하고 다음 행동을 미리 예측해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을 땐 파란색으로 표시되지만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진행 방향을 따라 2, 3초 후에 동선이 미리 표시됩니다. 미세한 신체 움직임을 감지해 출발이나 멈춤 등의 행동까지 예측 가능해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들의 돌반 행동을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하는 등 통학로 안전관리에도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메모리를 길게 쓰고 과거의 데이터를 다 같이 분석을 해서 분석하고 학습을 해서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현재 천안 아산 지역에 설치된 CCTV는 무려 6,500여 대. 그동안 20명의 관제위원이 화면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예지형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 신속하게 보행자의 이상 행동을 예측해 안전거리 조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해서 보다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천안시는 예지형 인공지능 기술의 세부 연구를 진행해 오는 2028년까지 교통정보 CCTV에 적용시킨 뒤 나아가 지능형 교통체계의 융복합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